김현수 씨가 끼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홀칠한 외모라든가 귀여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은 그런 앙증맞음. 이렇게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말했으면 당당함. 뻔뻔함. 아무도 지금. 당당함 보다는 뻔뻔함이 좋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댄스도 잘 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댄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교롭게 댄스가 트와이스의 티티와 저스틴 비버의 피치를 같이 준비했는데. 옆에 피치가 있었어요. 피치가 있었는데. 오늘 피치 한번 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귀여운 춤인데. 표정 어떻게 표정. 실패 적군요. 보험을 할수 있는 롱이. 와, 공구가 계속 찍어서 붙서 큰진이 나오는데.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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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덮에 전국시장의 과정. 녹화입니다. 이렇게 했던 바렌지 문uj질데데데데데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형, 쇼스에 김현철이야. 김현철, 김현철. 물건 나왔네. 대박이네, 진짜. 문제를 못 풀겠어요. 32기의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춤의 더러움이 전연물을 농가하는 대단한. 에너지가 뿜뿜이고, 최고네요.